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코스모스라는 영상 생성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컴퓨유아이 블로그에서 확인해보면 컴퓨유아이는 공식적으로 코스모스 모델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컴퓨유아이가 지원하는 모델은 7밀리언과 14밀리언의 텍스트2비디오 모델과 이미지2비디오 모델입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모델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모델 전용 VA는 기존 모델 중에서 연산과 메모리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12기가 GPU VRAM에서 타일링 기법 없이 1280, 704 해상도의 121프레임의 비디오를 효율적으로 디코딩할 수 있으며 훈웬 비디오보다 50배 더 높은 메모리 효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부정 프롬프트도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2비디오에서는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총 121프레임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모델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코스모스 모델은 컴퓨유아이의 이그젠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그젠플 페이지의 링크는 설명란의 더보기에 있습니다. 코스모스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크포인트 모델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 인코더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VAE 모델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모스 체크포인트 모델입니다. 14빌리언 모델과 7빌리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이름에 텍스트 투월드라고 되어 있는 모델은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이고 비디오 투월드라고 되어 있는 모델은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입니다. 14빌리언 모델은 28.5기가입니다. 7빌리언 모델은 14.5기가입니다. 14빌리언 모델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생성하지만 용량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7빌리언 모델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은 다운로드하여 모델즈 폴더의 디퓨전 모델즈 폴더에 저장합니다.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과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을 각각 하나씩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인코더 모델입니다. 텍스트 인코더 모델은 FP16과 FP8 모델이 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모델 치고는 용량이 꽤 큽니다. 이번 시간에는 FP8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 인코더 모델은 모델즈 폴더의 텍스트 인코더 폴더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VA 모델입니다. VA 모델은 하나만 있습니다. 이 모델도 다운로드하여 모델즈 폴더의 VA 폴더에 저장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이그젠플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는 이 이미지를 저장해도 되고 제이슨 파일을 저장해도 됩니다. 이미지는 그냥 드래그하여 폴더에 저장하면 되고 제이슨 파일은 링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면 이미지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도 이 이미지를 저장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로컬에 저장합니다. 이제 코스모스 모델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생성해볼까요? 컴퓨이의 아이를 실행합니다. 먼저 컴퓨이의 아이를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컴퓨이 매니저를 클릭하고 메뉴에서 업데이트 컴퓨이의 아이를 클릭하여 컴퓨이의 아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코스모스 워크플로우를 불러오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화면에 놓습니다. 불러온 워크플로우를 확인해보면 추가된 커스텀 노드 없이 모두 기본 노드만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로드 디퓨전 모델 노드에서 체크포인트 모델을 로딩합니다. 모델은 7밀리언의 텍스트 투 월드 모델을 선택합니다. 로드 클립 노드에서 텍스트 인코더 모델을 로딩합니다. 모델은 코스모스 FP8 모델을 선택합니다. 타입은 코스모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코스모스가 없으면 컴퓨이의 아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VAE도 코스모스 전용 VA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는 최대한 자세하고 길게 작성해야 합니다. 프롬프트가 짧아도 일관성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프롬프트를 잘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챗GPT의 도움을 받습니다. 챗GPT의 코스모스 모델을 사용하여 컴퓨 UI에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 키워드에 맞는 자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세한 프롬프트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서 작성해 줍니다.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MT 코스모스 레이턴트 비디오 노드에서 영상의 해상도와 총 프레임 수량을 설정합니다. 해상도는 1280에 704로 설정하였습니다. 코스모스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최저 해상도는 704입니다. 해상도를 704보다 작게 설정하면 영상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121 프레임을 선호합니다. 프레임을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생성하면 영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랭스를 121로 설정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보면 바이패스 처리된 노드가 두 개 있습니다. 이 노드는 모델의 노이즈 레벨을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보다 부드럽고 제어된 디노이징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그마 값의 최대와 최소 범위 그리고 샘플링 방식을 지정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LTXV 컨디셔닝 노드는 영상의 FP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를 바이패스 처리하여도 기본적으로 초당 24프레임으로 영상이 생성되지만 결과물이 원하는 속도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두 개의 노드는 바이패스 된 상태로 영상을 생성해도 영상이 잘 생성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K-Sampler에서 Steps는 20으로 하고 CFG는 6.5로 설정하였습니다. 샘플러는 RES Multi-Step으로 하고 Scheduler는 Caras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생성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121프레임의 5초짜리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붉은색 털의 여우와 폭포, 그리고 호수도 모두 잘 표현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7빌리언 모델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mage to Video Workflow도 한번 보겠습니다. Image to Video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화면에 놓습니다. Workflow에서 먼저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모델은 7빌리언의 Image to Video 모델을 선택합니다. 클립은 FP8 모델을 선택합니다. VA도 코스모스 전용 모델을 선택합니다. Image to Video Workflow에는 로드 이미지 노드와 코스모스 이미지 to Video 레이턴트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이미지 노드에 추가합니다. 영상의 해상도는 입력된 이미지와 동일한 비율의 1024, 1024로 설정하였습니다. 생성할 총 프레임의 수량은 121로 설정합니다. 프롬프트는 이번에도 ChatGPT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업로드하여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달라고 하면 이미지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ChatGPT가 생성해준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클립 텍스트 인코더 노드에 입력합니다. 나머지 설정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로 생성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형상 유지도 잘 되고 퀄리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 건물과 도로에 있는 차들도 잘 표현되었고 또 바닥에 있는 빗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도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모델을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코스모스는 다 좋은데 영상을 생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생성된 영상의 퀄리티는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